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243페이지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이 투자론은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 출제 포인트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역수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되겠고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는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년 계산 문제가 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파트죠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빼놓고는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또 준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투자 이론이라고 제일 먼저 나오죠 원래 이 투자론이라는 것은요 재무관리라는 파트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운영했을 때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냐 여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또 개인이나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투자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하고 또는 자금을 조달하는 시점하고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있죠 리스크 관계도 내가 따져봐야 되겠고 걔를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내가 따져봐야겠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는 어떤지 또는 거기에 상하는 대가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투자의 의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미래 증가될 거라고 기대되는 소비를 위해서 현재 일정 수준 소비에 대한 희생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예치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미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이자율이라는 걸 제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자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할 때는 반드시 그 수익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내가 투자한 돈을 갖다가 고스란히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투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라는 것은 미래 현금 수입하고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현금 수입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고요 지출은 현재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운영하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또 임대 수익 등을 얻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도 차익을 기대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투자에서는 또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2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투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투자 자산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측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이 불명확하니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의 장단점 관계가 지나가게 되면 바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 장점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되죠 이게 소득 이득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순영업소득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의 임대 수익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요 1년 동안의 임대 수익이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10억에 대한 5천만 원이니까 소득 이득률은 5%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본 이득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부동산을 내가 매각을 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얻는 거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라든가 양도 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억에 취득해가지고 11억에 만약에 1년 후에 매각했다 그러면 그러면 얘는 10%가 나오겠죠 그러면 소득 이득률이 5% 자본 이득률이 1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우리가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지렛대 효과에서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가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이득과 매각시에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크기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 되냐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만약에 10억을 예치하게 되면 10억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되지 원금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했을 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가 일정한 부분을 차입을 해서 투자 운영했을 때 돈을 빌려 쓴 거에 대한 이자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동안 차익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고 우리는 융자를 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투자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금 이자가 있고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를 예금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상세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장기 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라는 것은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인플레가 심할 때는 우리가 헌물 심리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가는 심리가 커지는 것은 부동산은 인플레의 방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장점 또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점이라는 것은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다시 반복된다 일단 낮은 환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위험과 금융 위험에 대한 부담이라고 있는데 뒤에서 위험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자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게 되면요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자를 안 주는 건 아니죠 매월 정해진 날이 되면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부동산의 투자 운영에서 일정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임대 부동산도 관리해야 되고 임차자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식의 소유자의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 자산은 상품의 동질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거래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거래하든 간에 똑같은 사양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라는 건 틀리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을지 찾는 탐색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세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취득과 보유와 처분 시에마다 세금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또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상당히 잦은 편이죠 그게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자 위험으로 작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투자의 고려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는 일반적인 이유는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전통적인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주하고 소장농 관계를 겪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이고요 전쟁을 겪어놨더니 전쟁 이후에 위에 있는 시설물은 다 사라졌어도 토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70년대에 고도성장계 개발이 많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지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라든가 보상 등에 따른 수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이런 욕망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관리의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용도나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은 간섭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의 장점이자 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별성과 국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결정 시의 고려상이라고 245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투자 시기를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이론적으로는 회복기 직전에 저점이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회복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치열한 분석을 통해서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고요 투자의 안전성이나 산출의 확실성 투자의 환금성 있죠 즉 투자자는 투자를 할 때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가치에 대한 증대라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증대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에 사가지고 1억을 샀는데 만약에 융자를 극단적으로 한 90%를 받았어요 그럼 9천만 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만기상환으로 받았는데 한 내가 3년 뒤에 팔았을 때 1억 한 3천에 팔았다 이거죠 그러면 1억에 취득해서 1억 3천에 팔았으니까 3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 같아도 9천만 원을 빌렸단 말이죠 그럼 3년 동안에 이자 낸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이전 한 5% 따져가지고 한 50만 원씩 이자를 월을 냈다 그러면 1년이면 600이고요 그렇죠? 예 그럼 3년이면 1800이잖아요 거기다가 취득세 냈어야 됐죠 중개사 수수료 줬어야 됐죠 관리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갔었을 테니까 세금도 냈어야 됐을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3년대 1억 3천은 현재 1억 3천이 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잘못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통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리 관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시간거리, 요금거리, 실질거리, 의식거리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상가 등의 투자 운영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그게 분양이 잘 될 수 있느냐 주택을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분양이 된 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거리관계가 조금 틀리다는 얘기죠 의식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이라든가 여기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먼 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이나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왜? 매일 출퇴근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의식거리의 차이점이라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근에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투자 운영을 했을 때는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찾아와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투기라고 했을 때 투기관계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게 교과서들마다 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학자들은요 투기나 투자나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내가 소비를 시생을 하는 건 똑같은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게 투자고 어느 게 투기다라는 요소를 구별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운영에 의사가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내가 원래는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토지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뭐가 시설이 들어가면서 아니면 또 토지가 급작스럽게 수용이 되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냥 한 것도 없이 양도 차익만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니까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248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투자의 개념이라는 걸 하고 난다면요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에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간에 무의험 자산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이라고 되어 있을 때 위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위험이라는 것은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투자의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은 현금 지출하고 현금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현금 지출이라는 건 현재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이라는 것은 이건 미래에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게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경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한 것을 정보로 입사하는 거죠 정상적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황일 수도 있다 그런 확률값을 우리가 평균을 내서 평균적인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나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예상한 것보다 큰 수익도 나올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도 나올 수 있을 때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을 때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이란 투자 안에서 얻게 될 미래의 현금 흐름 또는 수익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즉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험이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투자자가 기대한 예상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이게 투자한 A고요 이게 투자한 B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좌우대칭이 같죠 정규 분포를 가정하게 되면 이쪽과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3%와 1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각각 50%씩이고요 얘는 5%하고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각각 50%씩이라고 가정할 때 A라는 투자안이 주어져 있을 때요 13%나 17%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50%면 두 개의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13%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했을 때 얘도 100분율이고 얘도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같은 100분율로 곱할 필요가 없이요 한쪽을 소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13의 절반이면 6.5% 나오거든요 그리고 17%면 17%의 절반이면 8.5%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확률이 50대 50으로 같으면 이거 실상 두 개 더하면 15%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을 펼치지 말고 13과 17을 더하면 30%죠 30%의 절반이면 15%겠죠 그러면 A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15%다 그럼 같은 논리로 B도 먹게 되면 5하고 25을 합하면 30%잖아요 절반이면 15%죠 그러면 A나 B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동일한데 A는 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각각 2%씩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수익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B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10%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하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애들이 그 밑에 나오는 위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크기를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수익성이 악화됨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비근한 예로는 가령 예들어서 우리나라가 2년이 좀 넘었죠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에는 공격적인 내가 사업 경영을 해야 했다고 해서 설비 투자도 증서를 하고 직원도도 채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2021년도 2월 달부터 20년이죠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결과하고 다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몇 달 뒤에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유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 위험이죠 그럼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투자자는 수익률을 산정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지분이라는 거는 내돈의 의미고요 저당이라는 것은 대출의 의미예요 순수하게 내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투자 운영하게 되면 금융 위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융자를 안고 투자 운영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돈만 갖고 투자 운영하는 것보다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 운영할 때가 전체적인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령 얘 들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만약에 6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내 돈으로 다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한 6억 5천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6억 투자해서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부동산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전세가 한 3억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억 전세니까 내 돈은 3억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3억 투자해서 5천 본 거니까 6억 투자해서 5천 본 것보다는 크죠 그럼 나머지 3억을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 하나에 더 투자하는 거죠 전세 3억 끼고 그러면 우리가 6억을 내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5천밖에 수익이 안 나오지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전세 끼고 들어가면 전체적으로는 1억의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융자라든가 전세를 안고 투자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전세금이나 융자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 운영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의 구조를 크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융자를 안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융자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 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지렛대 효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교재 상에서 249페이지 있죠 거기 상단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요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이게 부채겠죠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의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요 대부 비율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요 반대로 갚아야 될 위험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형에 보면요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이렇게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차익을 기대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라고 되어 있을 때 수익률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대출 이자율, 차입 이자율이 있겠죠 그 차입 이자율을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용어상에서 그래서 이 차입 이자율하고 이자율하고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총자본 수익률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게 되면 정의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정의의 지렛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하단 박스에 있죠 정의의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표현을 바꿔서 총자본 수익률을 종합수익률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차입이자율을 저당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요 우리가 이거를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수익률이라고 해요 얘가 얘보다 커지면서 정의의 지렛대 효과가 반대 경우에는 저당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커지면요 지분수익률이 작아지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지분수익률의 크기도 같아지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만 가지고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정의다 부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었을 때요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250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수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을 때요 종합수익률이라고 해서 총자본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왜 총자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총투자액분에 그러니까 총투자액이라는 것은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 돈하고 돈을 빌린 것 있죠 차입한 거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총투자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총수익에서 경비나 공시를 뺀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는 우리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는 걸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게 돼 있었을 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지분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기는 총투자액이지만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걸 측정하니까 지분투자액분에 지분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면 돼요 이건 이제 총수익 개념이라고 보시면요 그러면 지분수익이라는 것은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이자를 빼주면 돼요 이자를 그래서 그 순영업소득에서 이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게 이 표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제가 있죠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부동산 가격이 3억이죠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총투자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3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대출이 2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1억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요렇게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대출 조건은 1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렙대효과를 산정할 때는 만기상환 조건으로 줘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 원금상환은 안 이루어지고요 이자만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2억 원인데 거기 보시면은 순영업이익이라고 돼 있죠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격 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놨죠 그러면 우리는 자본이득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2천만 원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 이자만 공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억에 6%면 얼마겠어요 2,60이니까는 1,2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면 2억에 대한 6%면 1,200이니까 2천만 원에서 1,200을 빼게 되면은 남는 게 8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서 우리가 지분에 대한 걸 계산하는 거니까 3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돈은 1억만 집어넣은 거죠 그럼 1억에 대한 800이니까 8%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은 8%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다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추가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험 중에는 법률적 위험도 있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이자일로 돈을 대출하기보다는 변동이자일로 대출을 해줘야지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변동이자일로 대출해줘야 되는데 고정이자일로 대출해준 걸 선호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두 번 나왔다는 거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아까 환금성 얘기했었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려고 하면 금매 싸게 내놔야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대출이자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이자율 부담만 커지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자율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251페이지에 나오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